알파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오창록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는 보통 소위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바닷본에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인데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석 전후로 해서 9월 달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바탕에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선반형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까? 그래서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건설 수요 강세가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 그리고 조선양 수요 강세로 관련된 에톡시 체인의 강세가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 같고요. 가성소다는 알루미나 재련용 수요 강세 영향으로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동사의 호실적을 전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재 부분에 보면 그린 소재 사업부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수익성이 증설 효과와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분 전가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개선되었는데요. 당초 우려되었던 이 사업 실적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율과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동사 수익의 어느 정도 손실폭을 조금조금씩 줄이면서 동사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는 데 힘을 좀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면 동사의 수소산업을 조금 밝혀봐야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와 관련된 사업을 좀 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는 중개 무역 물량을 계속해서 태광산업 그리고 LG화학의 증설 이후에 이 부분들과 계속해서 조인트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 롯데케미칼이 그린수소 사업을 본격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따른 동사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부분도 실적 기대감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동사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수익성 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올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암모니아 사업이 재평가된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60% 가까이 저점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일단 6% 가까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초반에는 빠졌지만 지금 결국은 플러스 돌아선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좀 과도하게 눌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까지 살펴본다면 가는 말이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려온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롯데정밀화학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